rok enorm award 베이커즈 어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릭 쌤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사교육판에 갈아 넣은 것 같아요 20대 때는 고3이랑 재수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능을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20대 후반부터는 유학생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유학생들을 가르쳐왔고 지금 해수로 치자면 한 17년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외도를 잠깐 한 번 했었는데 한 4년 전쯤에 애견훈련에 너무 깊이 심취를 해가지고 살짝 외도를 하다가 다시 그 경험마저 애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돌려서 요즘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약 15년 전쯤인가 그때쯤 대치동에서 완전 잔뼈가 굵으신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대학 입시, 결국 어렸을 때 판가름이 난다고 어렸을 때 판가름이 나고 첫 번째는 독해력,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 능력을 갖춘 애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학 능력 진짜로 그 수학을 공부하는 능력이죠. 보통 줄이고 줄이면 이 두 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워낙 전문적인 지식들도 많아지고 교육하시는 부모님들도 수준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이 되려 그 부모님들한테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노하우들이 상당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학부모님들한테 배우곤 하는데 어쨌거나 이 설명회 자체를 학생들이 보는 그런 기특한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어머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잘난 척을 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이 지오메트리랑 알제브라2 관련해서 여름방학 때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위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오메트리랑 알제브라2는 일단은 중요한 과목입니다. 중요한 과목인데 문제는 A를 받기가 쉬워요. A를 받기가 쉬워서 그냥 내버려둬도 A를 받고 대학생과회를 붙여줘도 A를 받고 전문과회쌤을 붙여줘도 A를 받고 학원에 나름 잘 가르치신다는 선생님들을 붙여놔도 그래도 또 A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시장의 어떤 효율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렴한 강의를 찾는 게 정상적일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이 지오메트리랑 알제브라2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A가 안 나오면 그거 자체로 큰 사건이지만 A가 나오는 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나 이 각가스로 A가 나오는 애들.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한 2, 3일 전에 살짝 훑어봤더니 백인 애들은 쩔쩔맸는데 자기는 A를 받았다. 혹은 한국의 국제학교 애들 같은 경우도 보통 지오메트리 시간 들어가면 다 딴짓을 하거든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근데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A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들은 안심이 되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 수학에서 폭탄이 터지는 경우는 보통 언어스프리 켈크랑 켈크 BC 그리고 멀티에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려움을 겪고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진짜 중요한 시기에 본 게임에서 이렇게 모든 걸 망쳐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이 이제 애초에 한국 학교를 좀 다녀봤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수학학원에 적응을 잘해서 한국 중학교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잘 적응을 하고 있다 하면 계속 한국 학원에 다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집의 체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사교육판이 워낙 그 단연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초 과목들에서는 한국식 백그라운드를 많이 깔아놓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은 그 포커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머리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애들은 그 정도는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얘기를 듣고 좀 빡세다는 한국 학원 같은데 이렇게 보내봤는데 뭐 애들이 이제 갔다 와서 뭐 엄마 저 지옥을 보았어요. 선생님도 너무 이상하고 애들도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고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고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내용들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시기에 반드시 겪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시기에 반드시 겪어봐야 될 거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서 막히기도 해보고 실수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막 정말 짜증나서 책 집어던지기도 해보고 이런 거를 해봐야 되는데 요즘 애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컨셉트를 일단은 교재도 좀 어려운 걸로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맘먹고 강의를 깔끔하게 하면 되게 부드럽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 저학년 수업에서는 그걸 좀 피해보려고 합니다. 저학년 때 차라리 적절하게 적절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애들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수업 듣는 친구들은 그 집에 돌아가서 문제 푸는데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막 징징대고 이럴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터마스 교재 가지고 이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애들이 너무 징징대더라고요.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차피 A 나올 거니까 여름방학에 학원에서 수학 수업하는 거 가지고 좀 징징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부모님들이 일단 의연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되고요. 무조건 고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학년 때.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로 많이 대체를 하게 되는데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부담을 갖고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지오메트리가 중요 과목이에요. 중요 과목이라서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애들이 약한 시멜러리티나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에는 삼각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까지 해서 이 단원 간의 연계성 연계성이랑 이제 앞으로 이어질 수학에 대한 포커싱을 좀 잘 둬야 되는데 그래서 뭐 과목들이 쉽기 때문에 특히 지오메트리에서 뭐 단원 하나하나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보여질 수학들 있죠. 그 수학들에 이렇게 무게중심을 좀 더 많이 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다고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학년 때는 수학을 학원만 다니지 않고 과외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추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 두 가지 경우 정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공부를 되게 잘했던 공부를 되게 잘했던 대학생 과외를 붙여주는 건데 그 학생이 우리 학생을 잘 가르칠 거라는 기대를 해서 붙여주는 게 아니라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MIT에 간 학생을 구경을 시켜주는 거. 이게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애들이 친근한 형 혹은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될 텐데 MIT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름 허점도 있고 실수투성이고 특히 수학 좀 하는 사람들은 보통 앤타이소셜하고 약간 모질라 보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대학생 과외를 붙여주는 거는 정말 잘 가르치기를 기대하고 붙여주시기 보다는 학생이 어떤 롤모델로 삼을 수 있게 아니면은 그냥 이 선생님을 보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옳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과외쌤을 붙여주실 때는 특별히 그 5, 6학년 때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이 있어요. 어학연수 갔다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애들은 팍 치고 나가는데 요거 이제 빨리 뒤따라 잡으려고 잘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히 나중에 아주 큰 문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 템프 돌리는 기분으로 다시 그 초등 수학부터 한국 문제집들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 문제집부터 초등학교 4학년 거, 5학년 거, 6학년 거를 이렇게 방학 같은 좋은 기회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좋고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따로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 줍니다. 스케줄 체크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뭐 4학년 때 4학년 거 공부했던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가지고 보통 한 요 정도 나이 되면은 훨씬 쉽고 빠르게 공부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갑자기 수학 실력이 팍 뛰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과정을 요 때 딱 잡아주지 않으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뜨뜬 미지근하고 불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수학 공부가 쭉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학 때 다 한 번씩 해보죠. 엄마들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훑는다. 이거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다 A 나올 거예요. A 나올 거니까 기왕 시간을 알차게 쏟으려면은 앞으로 이제 이어질 수학들이랑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 풀어보기 이쪽으로 포커싱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